강원도 고랜집에 길이 길다 이건 불 크다 와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기사드립니다 속이 너무 많은거 봐 맛있죠? 엄청 맛있죠? 맛있어 핵통맛 매워 난 테이블 설치하는 거 있잖아 너무 찍었지도 않고 짜지도 않잖아 조금 짜는데 이 정도면은 찍으면 돼 진짜 맛있어 배추가 없어 왜 땡큐 잘했어 땡큐 아니 쌈짜맛게 발라주면 배추를 왜 이렇게 많이 버냐 이게 40kg네 이게 배추를 너무 많다 이거 많이 해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면 되죠 남는 거 뭐 배추가 끓여먹고 그럼 되잖아 배추 하나 남고 간도 안 받네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 얼마야? 20kg에 35,000원이니까 싸다 7만원이네 십만원이야? 싼거 아니에요? 40kg에 줬으니까 15,000원이라고? 40kg에 줬으니까 그래 7만원이네 7만원 요기 좀 비쌌건데요 비쌌 단풍에 한참 달라고 하지 않을까 태풍 피해 때문에 더 대추농사 안 좋다고 그나마 여기 강원도 산이라서 이건 그나마 좀 쌓여주신 것 같은데 강원도 지점에 현지에서는 비싸게 못팔야 한대 이거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물을 빼야되는데 엄마 지금 갔다올까? 통? 우선하고? 가져와 가서 갔다와 엄마가 재수씨랑 찍고 있어요? 지금 계속 찍고 있는거야 돌리고 있는거잖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